아쌤 맘마 맘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마마무가 SBS 슈퍼콘서트 슈퍼 온택트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4주간 진행되는 슈퍼 온택트 저희 마마무는 데이 3 10월 11일 일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마마무가 아주 특별한 무대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를 했죠? 네 바로 슈퍼 온택트 오행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자 5주간 6주 슈퍼 온택트를 찾아온 마마무가 준비한 무대는요 파! 퍼니암 가득합니다 기대되시죠? 온!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라 더 가까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택! Take it slow 더 숨길 수 없으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택! 트랜스포머처럼 다양한 무대들 신나게 함께 즐겨주세요 네 벌써부터 기대되는 SBS 슈퍼콘서트 슈퍼 온택트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? 택! 굳이 뭐예요? 바로? 택! 오! 오! 와우! 10월 11일 일요일 SBS 슈퍼콘서트 슈퍼 온택트에서 같이 만나요! 헐요! 오! 헐요! 여기서 만나요! 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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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